시... 물러왔어! 어? 왜 이렇게 기지배들처럼 공을 차! 맨시티... 씨X 여기 빌라파크야! 그냥 걷어차고! 어? 덕배 담그고! 너넨 너무 선수들을 리스펙트해! 어? 너무 리스펙트해! 리스펙트하지 말라고! 여기 빌라파크라고!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담가! 왜 이렇게 젠틀맨이야! 어? 희찬이! 희찬이 들어가고! 덕배랑 끄집어 내 여기! 덕배랑 끄집어 내라고! 다비티 실반 다 끄집어 내라고! 사이드로 빠져들어가고! 그리고 옆에서 쿠암에 침투하고! 중안에서 붙어줘! 계속해서 중원에서 우리 괴롭히지 못하게 공격... 어? 괴롭히지 못하게 계속 중원에서 같이 힘싸움 하란 말이야! 왜 자꾸 편안하게 상대가 공을 빌드 전개를 하는 거를 쳐다만 보냐고! 놀러왔어! 페이스 사인해야! 뭐 덕배 앞에 끝나고 씨X 유니폼에 사인 받으려고! 에잇! 정신 차려라! 에잇! 정신 차려라고! 저기야! 에너미! 에잇! 응! 나시다! 에너미! 에잇! 에잇!